한국 대표로서 이렇게 큰 무대에 설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오늘 어떤 무대가 될지 저희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팬 여러분들과 오랜만에 만난 만큼 즐겁게 무대 즐기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나은양과 제가 드라마 촬영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멤버들도 연기적 작품 그리고 음악적으로도 여러 방면으로 인사를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말레이시아 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오늘 무대 저희도 기대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즐겁게 즐기는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